방금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이런 사도바울의 당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전혀 성경과 아닌 엉뚱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단들이 출연해서 기존 교회를 흔들고 이간시키고 거짓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는 이 이단과의 도전과 음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끊임없는 그런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출연과 거짓 교사들의 출연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아닌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고 인간이 오신 메시아라 그러고 이런 것들로 호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강력한 특징은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오해하게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난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해방 놓는 것 이게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누가 거기 응하겠냐고요 최근에도요 모 이단이 우리 순장님에게 접근해서 포습을 하려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순장님이 그 사람을 맞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불신이 싹 터있기 때문에 불신이 최근에 우리 딸한테도 이단이 접근을 해가지고요 학교 가는데 심리검사 안 받아보지 않겠냐고 공짜로 심리검사 받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귀가 솔기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성교금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게 오늘 17절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오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인데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잘못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그렇게 불신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제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화가 났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다고 하셔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수란 자유주의로서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의 그릇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과격하게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 또 형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진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또 보수,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함 이런 원론적인 사전적인 의미 그것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참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그게 보수고요 진보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가들을 보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서 그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했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보수가 돼야 되고 때로는 진보가 돼야 돼요 어떨 때 보수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절대로 변지시키면 안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차원의 모두가 다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들처럼 잘못된 것들은 바꾸어 나가고 개혁하고 이런 면에서는 또 모두가 다 진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이 용어 이런 거에 고착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시야가 다른 것뿐인데 막 미치도록 그것까지 그것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금껏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 진짜로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